포스트 모던이즘과 글린 개념화 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라는 말이 포스트 뭐뭐 후에 이런 뜻이죠. 모던이즘 후에 글린의 개념화를 보겠습니다. 글린 주구 이론 아시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200가구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200부터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글린 주구 개념인데 거기에 모던이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모던이즘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중심 사회,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걸 중시하는 게 이제 모던이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엄격한 보차분리와 풍부, 풍부한 녹지 확보. 그래서 사람 중심 얘기죠. 보차분리, 교통 안전 얘기고. 뉴 어바리즘의 기본 목표 같은 경우는 밀도 향상, 용도 혼합, 대중교통 지향 개발, TOD죠. 이런 것들을 통한 주민 간의 물리적 접독 증대의 목적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걸 만들고 했던 거죠. 탈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즘에서 글린을 개념한다는 것은 즉 사회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이런 걸 만드는 게 사회주의죠. 포스트 모던이즘에서 글린을 개념한 것은 사회 지역이 됩니다.